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 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 박사 TV의 신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인생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이제 영상의 도입부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제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따봉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따봉이 한 3배 정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훌륭해지는 3단계. 훌륭한 사람이 되는 3단계입니다. 3단계. 여러분 훌륭하다는 건 사실 상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패러다임에서 어떤 도메인에서 훌륭하다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기준은 사회적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준. 호모사피엔스로서 우리가 진사의 속 동물로서 훌륭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따봉 얘기에 대해서 했었죠. 도입부에서. 오늘 왜 했냐면은 저희가 올해도 손 아카데미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이죠. 손흥민 선수랑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한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손흥민 선수는 다라도 손흥민 선수 아버님은 이제 그래도 나름 유명인이세요. 왜냐하면은 SNS에서 빵빵 터진 게 너무 많으셔서 축덕들은 완전 신급입니다. 신급. 아무튼 이 손흥정 감독님이 운영하시는 손 아카데미. 손 아카데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학교. 거기다가 올해도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사정이 있고 다른 데 투자하고 다른 데 좀 기부한 것도 있어서 2천만 원을 저랑 고 작가님이랑 로크미디어가 조금조금씩 나눠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냥 오늘 따봉을 각각 눌러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는 혼자 하는 일이라는 건 거의 드물어요. 제가 그냥 2천만 원을 기부했으면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냥 제가 대표로 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감사한 거고 왜 이렇게 따봉 눌러달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따봉 누르면 그래 나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거입니다. 그래서 느슨한 유대를 갖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목이 뭐였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럼 기부하면 훌륭한 사람인가? 맞습니다. 기부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고난이도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그럼 1단계는 항상 늘 그냥 입에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세금입니다. 세금 여러분이 세금만 잘 내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세금이 없으면 국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는 하겠지만 엄청 힘겹게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 국가가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그 편차가 많이 났죠. 우리나라는 잘한 편에 속하는데 뭐 개인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국제적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한 편에 속하는데 어... 이 세금 세금이 없으면은 질병 본부가 아니라 이제 청이죠. 이제 청으로 승격됐죠. 아무튼 이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 세수의 가장 양대산매 가장 큰 축은 소득세와 법인세예요. 법인세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냐면은 그런 거예요. 세금 내면은 뭐 나라 도둑놈들이 다 갖고 간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면 맨날 공무원 얘기 나오는데 뭐 공무원 뭐 자식들 뭐 그냥 띵까띵까놀면서 내 세금만 다 뭐 다 이렇게 몰래 몰래 가져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따져보세요. 그러면 공무원 아닌 일반 직장인들은 일반 직장인들은 똑같이 일하고 공무원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월급을 가져가죠. 그럼 일반 직장인은 기업에서 이제 월급을 주는데 그럼 여러분은 회사에 갈 때 직업 윤리의식이 막 120% 이렇게 충전돼서 투철해갖고 나는 1초도 낭비하지 않을 테요. 이러고 회사 가시나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농땡이 피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친구의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법조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곡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소적인 것 같고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법조계를 욕할 때 판얘기, 개검 뭐 이런 얘기를 비하의 발언을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검사도 있고 그런 판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리마크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분이 제가 아는 분의 이제 아버지가 부장판사보다도 높은 위치인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누가 아버지 직업 뭐냐 물어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데도 사장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사장님, 사장님 이러고 다녔는데 이 친구 아버님은 자식과 부인에게 아내분에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누가 내 직업을 물어보면은 무조건 판사라는 말에 피읍덕 꺼내지 말고 공무원이라고 대답해라. 그 다음에 종교활동을 할 때도 나랑 떨어져 있어라. 청탁받을까봐.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법조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데 지금도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법조인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이 친구 말만 들으면 또 왜곡된 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진짜로 10시에 퇴근하신대요. 매일 금요일까지. 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다 뭐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세금 엄청 가지고 엄청 가지고 저는 최고소득 구간에서 저는 세금성인 건보료도 저는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내고 어마어마하게 내죠. 근데 어때요? 이 세금이 얼마나 내는 게 훌륭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득세 작년에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도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세금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개인으로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내가 구성원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엄청나게 멋진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위가 거의 다 내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제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아예 소득세를 안 내는 거의 사람이 50% 근처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내면 낼수록 기부까지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법인은 뭐냐? 중소기업을 하셔도 여러분이 영업이익이 나면 영업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깁니다. 저희는 법인세 잘 내거든요. 여러분이 법인세를 냈다는 것만 해도 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왜? 월급도 주고 월급에서 또 친구들이 소득세 내니까 월급에서 다 주고도 법인세를 냈다는 거는 국가 세수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그 세수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가져간 다음에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용성, 투명성의 문제는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결국에는 퍼져나가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데 쓰이는 겁니다. 국방에도 쓰고 공항에도 쓰고 도로 가는 데도 쓰이고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아무튼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단계는 세금만 잘 내도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공동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세금 내는 것보다 한 단계 올라간 사람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말을 하면 벌써 거창하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는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 아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 우울해요. 저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도 우리라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 위험합니다. 이런 말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이것만 너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먼저 단계별이에요. 이거 먼저 잘 세금 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돼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사회에 임팩트를 주겠다. 나는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겠다. 세금부터 잘 내십시오. 그거 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튼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내가 오늘 좀 제가 스페시픽하게 좀 세부적으로 좀 정의해 드릴게요. 당장 가족만 잘 챙겨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가족이라서 당연히 챙길 것 같지만 가족도 안 챙기는 사람이 많아요. 당장 뭐예요? 부부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예요. 오면은 내가 힘들었네. 네가 힘들었네. 왜 내가 이 청소를 해야 되냐. 왜 너는 안 하냐. 이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글 외신을 봤는데 구글에서 이번에 평가를 밀었다는 거예요. 왜 밀었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니까 거기서도 저는 이제 미국이라서 약간 더 뭐랄까 남녀간의 이런 가사에 대한 참여들이 더 격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여성이 많이 참여합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그래서 어때요? 여성 구글에 여성으로서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상대적으로 아이를 더 챙겨야 되니까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그걸 계속 의견을 어필해서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됐대요. 참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엄마를 더 많이 찾거든요. 아빠를 많이 찾는 애들도 있지만 탕진 아무튼 이거랑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아직까지 제가 익숙치 않은 것 제가 꼭 한 번 해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직 인사는 안 해봤거든요. 저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채아랑 저랑 저희 가족 모두 인사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이랑 이웃사촌이 뭐라는 개념은 서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희는 일단 해요. 그냥 그 문화가 저는 이건 어머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어느 아파트에 샀었던 엘리베이터한테 항상 19층 살 때 17층 사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잘 몰라도 인사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사람이 심지어 제 인사를 씹어도 끝까지 인사를 합니다. 채아한테는 정말 예의바르게 하려고 정말 훈련을 많이 시키고 채아는 그래서 인기 스타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훌륭함이 거의 이제 스케일업이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그냥 진짜 어려운 건데 이제 패러다임 혹은 이제 좀 쉬운 말로 문화 이제 이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는 보이죠. 이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걸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됩니다. 정치도 포함되고 어떤 사회적 문화도 포함되고 많은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오늘 되게 고급진 얘기가 제가 왜 손 아카데미에 왜 손 아카데미에 기부를 하냐 일단은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거기 이유는 일단 문화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손흥민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손흥민이 11명 되면 그 무형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냥 축구보는 맛에 살아 그냥 어디가서도 그냥 자부심이 쩔어. 우리는 손흥민 11명 갖고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 국대가 그냥 월드컵에서 계속 잘해. 그냥 자부심이 쩌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소위 말하는 이 말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엘리트 스포츠인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인이라는 게 막 훌륭한 그런 게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인은 뭘 지칭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그냥 학생들이 가는 길을 싹 다 포기하고 운동에 몰빵한 사람을 엘리트 스포츠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더러운 위계질서 이런 거 다 겪는 게 엘리트 스포츠인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국대를 유독 사랑하는 이유가 엘리트 스포츠인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함부르크로 갔잖아요. 한국에 운동 동료 운동 친구가 없어서 그냥 손흥민 선수는 저는 옛날에 그 생각 했거든요. 와 그냥 나 같으면 국대 차축 거부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빠진다고 이거 이게 완전 바뀌나?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손흥민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아버지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손흥민은 나라가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너는 국가에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 자서전 보면 거기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맥주 한 잔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쌍용 먹는 얘기 나오거든요. 쌍용 먹는 정도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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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함이 와 너무 무서워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냥 저 같으면 우리 아들이 금메달 따 쓰면 맥주는 음료수처럼 생각해서 한 잔 정도는 그것도 막 한 게 아니라 그 아시안게임에 나갔던 친구들은 다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돈도 자기가 제일 많이 벌고 그래서 이것도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난 심지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너 이 새끼 너 그거 내일 벤투 감독님 처음 뵀는데 입에서 술 냄새 나면 어떡하려고 네가 운동 너 운동 끝났냐? 하면서 그냥 축구 그만두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고 그 정도로 마스터 티처가 옆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롱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 손흥정 감독님이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이 엘리트 스포츠 이 문화를 너무 싫어하고 이거를 깨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홍명보 감독도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선진 스포츠 문화를 배워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여러분 학업을 제끼고 운동에 몰빵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가 안 나오면 어떤 운동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어디다 기부하는 거냐면 학교예요. 거기서는 그 손 아카데미에서는 외국어랑 독서를 안 하면 축구를 못 하게 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뭐랑 연결되죠? 폴리메스랑 연결되는 거예요. 축구 외국어 독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만 잘하면 폴리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화가 너무 대단하고 이 패러다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손웅정 감독님이 지지하고 제가 거기다가 조금 도와드리면 충분히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닐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손웅정 감독님한테 계속 여러분이랑 함께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을 거기다가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어떻죠? 정말로 고레벨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다 단계가 있어요. 이거 없이 이거 없이 이걸로 정치로 맨날 이 숯골 새끼 이 빨갱이 새끼 이런 것만 쓰시는 분은 전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전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세금 내고 그래서 만약에 정치하려면 저는 여러분 정치 얘기 꼭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정말로 우리나라 엘리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좌도우도 다 싫다. 그럼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좌우도 아니고 솔직히 거대 양당이 두 개가 있는데 결국은 선택해야 된다고. 차악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바뀌기도 해야 된다고. 뒤집히기도 하고 또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패러다임이 세 개를 덮고 있냐. 이거는 SNS 알고리즘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좌우의 양극화가 미국도 장난 아니죠. 완전 반으로 갈라졌어요. 전세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갈라지는 거. 그러려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려면 이런 걸 대화를 하려는 노력. 이런 게 패러다임이고 문화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이거 차근차근 저랑 함께 거쳐 나가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여기까지 보셨으면 찐 졸꾸러기일 텐데 제가 이제 손 아카데미의 로크미디어랑 고작가님이랑 기부한 총액이 1억 3천만 원이 됐어요. 끝까지 계속 할 거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도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액수는 줄어들지언정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운과 성원을 기부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 아카데미는 3년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미혼모 센터는 4년째 했는데 이것도 왜 미혼모 센터 해야겠어요? 패러다임 문화 이거에 관심을 정량적으로 실질적 근거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랑 함께? 바로 졸꾸러기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현실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끝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멘